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언론재갈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재갈법의 처리 시한이 하루 연기되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8인 협의체가 한 달 동안 11번 회의를 했지만 합의안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정정 반론보도 청구권과 같은 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었지만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 등 언론자유를 억압할 독소조항을 끝까지 고집한 탓입니다. 지난 24일에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은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여기저기서 단어 한두 개 주변부만 수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은 국가들의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미 언론재갈법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흥국 중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국제적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 망국 정책으로 경제를 후퇴시키더니 이제는 언론재갈법으로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 합니다. 민주당은 어렵게 쌓은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무너뜨리고 역사에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졸속 처리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 개정안 등은 이미 현장에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악명높은 선례를 보고서도 민주당이 일부 강경파에 휘둘려 또다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를 위해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박진희